어서와 나의 가이드로 선택해줘서 고마워 재밌는 투어를 책임질 테니까 따라만 와 난 벨라를 탈게 넌 스파이크를 타 다 끝나고 컵케이크 카페에 가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거든 잠깐 토피 어딨지? 토피! 리본 목걸이 했구나 이렇게 예쁜 게 어디서 났지 우리 도시엔 내가 사랑하는 곳이 많아 너도 좋아할걸 여긴 편안하게 산책하기 좋은 하트레이크 호수야 하트 모양이라 예쁘고 경치도 아름답지 공원에서는 언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어? 스테파니 온다 안녕 스테파니 스테파니 예쁜 안장커버네 왠지 토피 리본 목걸이랑 비슷하다 안장커버랑 리본 목걸이는 한 사람 작품이 분명해 근데 누구지? 모르겠다 지금은 좀 바빠서 이따봐 아찔하고 스릴 넘치는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내가 자주 오는 스케이트 공원이야 콕 케이크? 콕 케이크 카페 약속한 걸 까맣게 잊었네 거기서 다 만나기로 했거든 안녕 마틴 제이콥 얘들 좀 마구까네 데려다줄래? 이거 잠깐만 타고 돌려줄게 고마워 니들밖에 없다 장애물이 새로 생겼나봐 계속 좌회전 나 운동신경 괜찮지?